아, 앞으로 15분. 8시 30분? 지금 일찍 열지를 않아요. 앞으로 15분은 걸리지. 그 동네도 우리 호텔 주변에도 식당 많더라고? 식당은 많아요? 많은데 문은 안 열었, 문은 안 열었더라고. 방법이 있구나. 그 갖다 걸려나고 좋네. 이제는 양복을, 양복을 입으셨는데 이제는 호물찌를 한 번 예배드리러 갈 때 입으신 거 같아요. 지금도 참 멋있네. 보니까 딱. 그래요? 네, 이국적이구만이에요. 제주시보다 성기포시가 더 그렇고요. 글쎄 그런 거 알네. 아니, 어저께는 막 건성으로 왔거든. 우리 지금 호텔 거기는 주택단지던데, 어떻게 호텔이 들어섰어? 네. 거기가 신시가지거든요. 네. 그래서 내려다보니까, 우리 호텔에서 내려다보니까 주변에 막 호텔이 많이, 거기 뭐 비즈니스니 뭐 이런 거 하는 중심이 되니까. 아, 글쎄 그런 거 같아. 네. 그리고 인재개발원 거거든요. 그 뭐죠? 호텔 교통개발원도, 인재개발원도 있고. 여기 시청 들어왔고요. 이쪽이 중문 시내인데, 이쪽은 똑바로 들어가 볼까요? 해양안전처도. 네, 알아서 해요. 네? 알아서요. 해양안전처도. 네. 그게 밤에 불을 많이 켜서 이렇게. 오. 양대의 벚꽃장단체가. 막 호텔이 쫓아가고 왔습니다. 네. 여기 왔어요? 그곳은? 네. 그 해양경찰 그쪽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보일 거예요. 십자가 보이죠. 십자가. 교회 쪽으로. 아, 그쪽에서. 거기 밑에다. 교회 쪽 보여요. 아니, 아니, 아니. 보여요. 거기서. 보였어요? 봤어요? 저 밑에가 교회다. 이렇게만 알고 나면. 이 길을 찍어주면. 네. 누구 대신 우리가 가주는 기분이네, 지금. 그 사람 대신 내가 이 길을 가주는. 그렇죠. 아니, 그러니까. 고속도로 같은 거 찍잖아요. 그러면 이제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.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. 어디 정확히 밟고 가는 거라. 다 달리잖아요. 그러니까. 그 길 또 안 가본 사람들은. 여기 한 번 딱 영상을 보게 되면. 또 익숙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너무 잘 복잡해지고. 그래서 이렇게. 그렇죠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. 이렇게. 감사합니다.